영어원서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읽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도서관 러닝캐슬 e라이브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닝캐슬 e라이브러리는 미국 교과서 출판사인 휴튼 리플린 핫코트사의 원서 천여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도서는 생생한 원어민 음성과 함께 이북으로 제공됩니다. 미국 현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리더스를 국내 교육 환경에 맞춰 9개 레벨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준별 독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러닝캐슬 e라이브러리의 학습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닝캐슬 e라이브러리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셀프레벨 테스트를 풀어본 뒤에 자신의 레벨에 맞는 도서를 추천받게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리딩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5개의 테스트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마치면 성적표와 함께 결과 레벨에 따른 추천도서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른 e라이브러리 추천도서리스트 혹은 전체 도서리스트 중에서 미국 학년, 독서지수, 장르, 테마 등으로 검색하여 읽고 싶은 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e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e북에서는 원어민의 음성이 모든 도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어카드, 북마크, 위키피디아 검색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 혼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러닝 캐슬 e라이브러리는 단순히 도서를 읽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 학습의 독후 활동과 연계됩니다. 온라인 학습은 보키빌러리, 리딩, 리스닝의 새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완료되면 학생들은 영역별 점수 및 문항 유형별 분석 등 자세하게 분석된 성적표를 제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한 도서들에 대한 누적 성적표도 제공받습니다. 이북 읽기와 학습이 완료된 도서는 나만의 독서 이력으로 저장되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 완료 혹은 학습 중인 도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학습한 도서에 대한 성적표나 레벨티스트 히스토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한 도서들의 단어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마이 딕셔너리, 학습 중에 받은 e-스티커로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미니스토어와 같은 동기부여 시스템으로 더욱 즐거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키슬 e-라이브러리의 모든 학습과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러닝키슬 e-라이브러리에서는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서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자기주도적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읽기 어렵던 영어 동화책을 이제는 나만의 영어 도서관인 러닝키슬 e-라이브러리에서 즐겁고 쉽게 읽음과 동시에 영어 실력의 향상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